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명조와 GS25의 콜라보레이션이 어제부터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빵들 하고 여기 삼각김밥을 사면 스탬프를 주거든요 이 스탬프 두개를 모으면 뽑기 한 번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인게임 리딩코드라던지 아니면 빵 속에 있는 tbc를 넣을 수 있는 컬렉터 북을 주고 그 다음에 아크릴 키링을 추첨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샀는데 다행히 키링이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GS 앱으로 GS 페이를 등록해가지고 결제를 해야 된다는 점 그렇게 결제를 해야 이 스탬프가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앱에서 당첨 스탬프를 모아가지고 뽑기를 진행할 수 있는데 두 개 사면 뽑기 한 번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건 한 번에 뭐 여러 개 사도 다 스탬프가 정립이 되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다른 제품들도 스탬프가 찍히는 게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 뭐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안전빵으로 하려면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명조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는 삼각김밥을 사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가격을 봤을 때 삼각김밥 같은 경우는 이제 1300원이라서 가격이 굉장히 나쁘진 않은데 이건 이제 스탬프만 정립이 되는 거고 이제 빵을 사야 이런 식으로 안에 띠부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빵도 종류가 여러 갠데 일단 여기 보이는 밤모찌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세요 한 4000원대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하나 사는 가격이면 여기 보이는 이 빵 두 개를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면은 살짝 아쉽긴 한데 아무래도 이게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남아있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GS 앱을 통해 가지고 이 재고가 남아 있는지 아닌지도 살펴볼 수 있긴 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없다고 나와 있는데 가면 막상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등록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등록하거나 하는 거를 그래 가지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발품을 파는 건데 이런 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확실하니까 없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제 나는 스탬프를 모은 목적이다 했을 때는 여기 보이는 삼각김밥을 요려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격도 괜찮고 은근히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삼각김밥 같은 경우는 그리고 무엇보다 전국 GS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편의점이 엄청 많으니까 좀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정도 얻을 수가 있다 라는 점 말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정도 사가지고 다행히 키링 하나를 얻긴 했는데 이 또 당첨된 게 어떻게 배송이 되느냐 보니까 당첨돼서 이제 딱 누르면은 근처에 편의점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편의점을 눌러 가지고 이제 인적 사항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12월 중으로 그 편의점으로 그 굿즈가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수령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눌렀을 때 리듬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당첨되면 시간이 살짝 지난 후에 카톡으로 날아오고 자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고 일단 이 친구들 맛을 한 번씩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우리 스티커도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포장하기 제일 편한 여기 보이는 밤모찌롤 부터 뜯어보도록 할게요 요런 식으로 싹 땡기기만 하면 돼서 뜯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박스 패키징이 되어 있어서 보관하기도 굉장히 편하죠 딱 요런 식으로 딱 열면 사이사이에 밤이 이렇게 박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밑에 요런 식으로 띠부실이 들어 있으니까 살짝 빼주고 이렇게 아 누군지 보이네 치샤잖아 아 근데 띠부실이 겉에도 이렇게 명조명조명조명조라고 딱 붙어있네 자 다시 삭 정리를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끝에 있는 거 하나만 살짝 떼서 어휘쌰 먹어보도록 하면 여기 삭 올려놓고 이 겉에 요런 식으로 밤이 붙어 있고 크림도 굉장히 낭낭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음 음 그 엄청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밤맛으로 제품을 내면 아무리 잘 만들어도 바밤바 맛이 난다 라고 진짜 딱 바밤바 맛이 나는데 조금 더 약간 크리미하면서 조금 더 깊은 맛이 나는 바밤바 맛이 나네요 이게 너무 달지도 않아서 생각보다 괜찮은데 요런 제품에 우유크림빵이나 이런 걸 먹으면 좀 느끼한 맛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 딱 다 먹으면 물려서 먹기 힘든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밤맛이랑 이 밤에 약간 살짝 짭조름한 느낌과 크림에 달짝지근한 맛이 어우러져 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먹을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맛이네요 요거는 이제 잘 덮어 두도록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여기 보이는 음림의 비밀 레시피 순우유 딸기 크림빵 크림팡입니다 팡 이렇게 음림의 순우유 딸기 크림빵 내 이름은 음림 신분은 함부로 말할 수 없지 바로 뜯어보죠 포장지가 상하지 않게 끝에만 살짝 뜯어주고 빵을 이런 식으로 꺼내보면 스티커 아 뭐야 귀여움 놀라고 있는 귀염? 일단 뜯자마자 딸기 크림 향이 엄청 세게 납니다 이런 식으로 옆에 오 뭐야 오 뭐야 딸기 크림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좀 펴 줬으면 좋겠는데 요 딸기 크림이랑 요 살짝 우유가 들어가 있는 요런 빵이죠 요렇게 부드러운 빵 음 음 한입 먹어보면 음 요런 식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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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살기에 그 새콤함이 강조가 되면서 느끼함을 싹 덮어주려고 한 모습이 보입니다 한입만 더 먹어 보자 음 크림이 뭉쳐 있어서 그렇게 보였지 생각보다 양도 많네 음 자 이거는 이제 보관해 놓도록 하고 아 예전에 이벤트 할 때는 빵이 좀 느끼한게 많아 가지고 먹기가 꽤 힘들었거든요 이번에는 생각보다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다음은 여기 피치 요거 샌드 장미가 기다리는 피치 요거 샌드 밑에 이렇게 장리대사가 세상은 마치 거대한 파도판이죠 이렇게 만나게 돼서 큰 행운인 것 같아요 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자 딱 요런 식으로 분홍분홍하게 되어 있고 스티커는 어? 잘 안보이는데 아 방망자 남자 놀라고 있는 표정 아 아쉽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바로 한번 갈라보죠 요런 식으로 자 크림이 사이사이 들어가 있는 요런 식으로 딱 되어 있고 중간에 비어 있기 때문에 요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차 아이차 잠깐만 남은 거 넣어 놓고 이 디퍼백에 잘 넣어 놔야 나중에 잘 묵을 수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크림과 이렇게 샌드가 딱 돼 있죠 빵은 거의 카스테라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맛만 따졌을 때는 이 친구가 제일 아쉽네 크림 자체는 엄청 부드럽고 빵도 엄청 부드러운데 이 크림이 피치잖아요 복숭아잖아 복숭아 향이 살짝 나는데 이 복숭아 자체가 원래 맛이 그렇게 강한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살짝 아쉬우면서 느끼한 맛이 좀 올라오네 이 친구도 그 약간의 과일 특유의 새콤한 맛이 나려고 하는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네 이 친구는 살짝 맛은 아쉽다 근데 뭐랄까 엄청 세진 않은데 그냥 무난한 그런 느낌인데 자 여기 남아있는 나머지 빵들 다 뜯어 가지고 티커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런 식으로 뚜껑으로 그냥 뒤집어서 빼면 아주 편하지 아 대신에 얘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식으로 빵이 묻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빵 먹고 있는 포포 여기 비웃는 표정하고 있는 알토 이렇게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는 치샤 아 볼빵빵한 게 귀엽네 자 또 빵 먹고 있는 포포 자 이번에는 당황 누구에게 잡혀가고 있는 방랑자 남자 버전 자 이번에는 따봉을 날리고 있는 치샤 마지막으로 뭔가에 당황을 하고 있는 기엽입니다 얘도 볼이 빵빵하네 자 요런 식으로다가 스티커들 입니다 이렇게 빵들은 요런 식으로 다 지퍼백에 보관해서 천천히 먹도록 할 거고요 자 이 삼각김밥들 같은 경우는 뭐 소고기 볶음 고추장이랑 마요 이런 식으로 마요 김치볶음밥 소고기 볶음 고추장 참치 김치볶음밥 청양 참치마요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는 걸로 압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삼김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딱 이제 크기가 육개장이나 도시락이나 이런 컵라면 사가지고 딱 곁들여 먹으면 좋을만한 크기기 때문에 요거는 많이 사도 나쁘지 않다 저 같은 또 든든한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끼 먹을 때 두 개 세 개도 먹기 때문에 뭐 한 요렇게 하루 세 끼 먹으면 없어질 각입니다 뭐 세 끼에 다 이렇게 삼김을 먹어야 되긴 하지만 먹으면 되지 굿즈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삼각김밥 맛이야 뭐 일반적으로 다 아는 맛이니까 자 원래 삼각김밥은 안 하려고 하다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 같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먹어보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먹어본 거는 여기 보이는 스팸마요 김치볶음밥 참치 김치볶음밥 소고기 볶음 고추장 청량 참치마요 요렇게 네 가지를 먹어봤고요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요쪽에 요렇게 생긴 친구가 일단 청량 참치마요였어요 일단 요렇게 보면 참치와 안에 살짝 청량 고추가 보이고 어 맛 자체는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청량 고추에 약간 알싸 하면서 상쾌한 맛이 느끼함을 싹 덮어줬고 그러면서 이제 맵싹한 맛이 입맛을 돋궈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청량 고추다 보니까 어 살짝 매운 맛이 있어요 저 같은 약간 맵찌리한테는 어 좀 맵게 느껴질 만한 그런 맛이었습니다 맛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친구가 그래요 이 친구가 스팸마요 김치볶음밥 이었고요 요렇게 마요네즈랑 안에 이제 스팸이 들어 있어서 생각보다 그냥 무난하게 먹을 만한 그런 맛이었습니다 스팸도 생각보다 짜지 않았고 이렇게 김치볶음밥으로 되어 있어서 간간하니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요 친구가 참치 김치볶음밥 이었는데 이 친구도 약간 그냥 무난한 픽이었습니다 김치맛이랑 안에 있는 참치맛이랑 잘 섞여 가지고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맛이었고 그 다음에 요 친구가 이제 소고기 볶음 고추장 이었는데 생각보다 이 친구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청량 참치말로랑 여기 소고기 볶음 고추장 이었는데 이렇게 색깔도 진하면서 소고기 향이 있어서 이제 간간하니 맛도 좋은데 전주비빔 같은 그런 약간 그냥 생고추장의 느낌이 아니라 한번 볶아진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추장의 그런 약간 새콤한 맛이라든지 그게 다 날아가서 좋았고 이제 은근히 간도 센데 생각보다 짜진 않아 가지고 고기 맛이 많이 나서 그런 점이 상당히 괜찮았다 요렇게 삼각김밥의 맛을 표현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명조와 GS25의 콜라보레이션 이었고요 아무래도 수량이 미리 정해져 있는 만큼 선착순으로 받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 이 정도 사서 키링 하나 정도 받는 느낌이면 한번 정도는 돌아볼만 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부디 여기 삼각김밥과 빵을 사냥하시는 방랑자 여러분들 굿즈를 얻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레바